그리고 배신했다가 또 제 아이디 뭐야 쟁지당할걸요? PC 서버에서 하면 저 배신당한 적 많죠? 80년생님 초콜릿 5개를 방한다 저는 형님이었습니다 마켓777님 초콜릿 5개 감사드려요 3마리씩 부대지영 하시면 되죠? 12마리 9마리 6마리 3마리 이런식으로 부대지영 1번 2번 3번 4번 손으로 두 마리 raz 어뮤니, 이제 마리 두마리 dubbez retired 과hing 다 자, 일단 토스가 불 포스 2에 테란 하나 포스 2에 테란 하나 자 딱 문담을 했네 하나는 포토 하나는 질러 하나는 마린 이렇게 이거는 뭐 알고도 막기가 어렵죠 제가 빨리 커가지고 공격을 가서 끝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포스 2에 테란 하나는 포스 2에 테란 하나는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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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됐다. 저그 멸망의 시간이에요. 저녁시간인데 저녁이라 부러가라. 마이무라, 저녁 마이무라. 아, 다 부사졌어요. 아, 다 부사졌어요. 수캔했어요. 내한테. 아, 다 부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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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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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삽된 것 같지 않아 이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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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척했어 이 새끼야이 우아... 졸라 졸라 봤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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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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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피지 게이특스 빼곡히 지워놨네 수고하셨습니다 빨간색